안녕하세요 올림플래닛의 안호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이런 건설 부동산 시장에서의 변화를 좀 한번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이런 디지털 기반의 많은 것들이 사회 전반에서 많은 기업들의 생존에 큰 의미를 지금 부여하고 있는데요 부동산 건설 시장에서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떻게 변화가 되고 앞으로 어떻게 좀 발전을 해나갈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올림플래닛 사업전략본부의 본부장으로 있고요 저희 올림플래닛은 메타버스 솔루션을 좀 선도하는 기업으로 건설 분양시장 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 그리고 가상 전시관 이런 기업형 메타버스 솔루션을 기반으로 메타버스를 어떻게 하면 소비자들에게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부동산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부동산 시장은 이제 전통적으로 오프라인 중심의 이런 산업이었습니다 이제 기술이 접목되는 가장 느린 그런 접점이기도 했었고요 그러나 최근에는 이제 프로테크라고 하는 영역에서 이제 다양한 기술들이 부동산 시장에 접목이 되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분양시장에서도 좀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는데요 사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것은 이제 코비드-19 팬데믹 이전에도 굉장히 좀 이슈가 되고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코비드-19 팬데믹 이후에 이러한 변화들이 10년 이상 앞당겨지면서 이런 전통적인 건설 부동산 시장도 많은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예전에는 분양을 할 때 모델하우스를 오프라인에서 열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서 이제 상품을 설명을 하고 판매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마케팅 예를 들면은 현수막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호객행위를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오프라인 공간 안에다가 이렇게 모셔서 상품 소개를 하고 설명을 하는 것들이 중요한 시장이었는데요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로 인해서 온라인이 부동산 분양 시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온라인의 경험을 기반으로 오프라인을 좀 보완하는 상호 보완적인 이런 체험이 중요한 시대가 지금 되었고요 또한 MZ세대로 대표되는 소비자들의 변화로 인해서 이러한 디지털에 친숙한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하는 MZ세대들을 위한 이런 솔루션들이 시장에서 많이 필요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기가 좀 진행했던 프로젝트 사례로 한번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모델하우스 현장을 오픈했을 때 한 수십만 명이 방문을 해서 판매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하면 코비드-19으로 인해서 이러한 것들이 큰 변화가 생기게 됐습니다 두 달 동안 모델하우스에 방문한 사람들이 만 명이 채 안 되는 상황이 되었죠 근데 그런 거에 반해서 온라인 방문자들이 급속도로 많이 증가하게 됐습니다 온라인에서 18만 명의 방문객이 들어왔고 그중에서 한 52% 정도의 9만 명 정도의 모바일 방문자가 생겨났습니다 이제 이러한 것들을 시사하는 방향은 정보의 소비 채널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정보의 소비 채널이 예전에 오프라인 중심에서 온라인의 중심으로 많이 바뀌고 온라인에서 체험하는 고객 경험들이 오프라인으로 옮겨와서 이런 사업에 승패를 겨를 정도로 많은 고객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MZ세대들의 이런 구매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 2019년도에 PDS개발에서 이런 실시한 소비자 인식조사에 따르면 주택을 구매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이 최근에 MZ세대가 많이 좀 다른 패턴을 보이는 게 좀 확인됐었습니다 예전에 40대와 50대 이런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부동산을 구매를 하고 청약을 받고 했을 때는 단지 배치와 향, 남향인지 동향인지 서향인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응답한 반면에 최근에 MZ세대들은 이런 공간들이 지금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맞춤형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COVID-19으로 인해서 집에서 거주하게 되는 시간들이 더 많아지면서 이러한 것들이 더 좀 심화되면서 MZ세대를 위한 맞춤형 공간들을 체험시켜주는 그런 시장의 니즈가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트렌드가 건설 분양 시장에서도 이제 불어오게 됐는데요 이제 사실 오프라인 시대에서 온라인 시대로 전환이 되고 이제 이러한 시대에서 메타버스 시대로 전환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변화는 비단 건설 분양 시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에서도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시대에서는 대면 만남이 굉장히 중심적이었고요 사람 간의 상호작용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에서 그리고 또 장소의 제약이 존재했던 그런 시대였다고 한다면 인터넷이 보급이 되고 온라인 시대로 접어들면서 편리성이 증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과 비용이 절감된 형태로 다양한 비즈니스나 이런 산업에서 서비스들이 이루어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소비자들은 신속한 정보의 습득 및 교환이 이루어지는 시대로 지금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코비드-19으로 인해서 이러한 것들에 체험에 대한 중요성이 더 많아지면서 메타버스 시대로 이제 접어들고 있는데요 사실상 메타버스라는 것은 정확한 데피니션이 아직 시장에서는 없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진짜 춘추 전국 시대에서 어떤 개념적인 것들을 혼란스러워하는 시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메타버스 시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된 새로운 경험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메타버스 시대라고 하면서 공간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라고 했다면 앞으로는 이런 리버스 메타버스의 개념이 시장이 접목이 되면서 이 공간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소비자가 밸류를 얻고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지가 중요한 시대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이제 절단된 그런 경험이 아니라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혼합형 경험의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험의 확장과 현실감의 극대화된 이런 정보들을 체험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이 다양한 서비스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속한 정보의 이해 속도나 이런 것들도 온라인 시대보다는 훨씬 더 디벨롭된 방향으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메타버스 솔루션은 산업 전반에서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 이러한 것들이 확대되게 된 큰 계기를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COVID-19 팬데믹이 불러온 이런 비대면 퍼스트의 문화가 좀 보편화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디지털 경험을 중시하는 소비의 주체 MZ세대들의 소비가 증가하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메타버스는 포스트 인터넷이라는 이런 새로운 인터넷 혁명을 가져오는 기술로 많이 좀 인프라들이 활성화가 되면서 이런 메타버스들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비대면 문화가 굉장히 시장에서 중요해지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비대면이라는 것보다는 저희가 이제 본질적으로 이제 소통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환이 되는가를 좀 한번 살펴본다면 메타버스가 어떻게 좀 가치를 가질지에 대해서 좀 확인할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양 시장에서도 이런 새로운 분양 패러다임이 시장에서 등장하게 됐습니다 이런 공간을 경험을 한 것들이 기존과는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진행이 되게 되었죠 예전에는 평면도나 이런 좀 제한적인 정보만을 가지고 분양을 하고 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런 메타버스 솔루션 서비스들이 시장에 도입이 되고 버추얼 기반의 공간 경험이 제공되면서 본인이 거주하게 될 공간에 대해서 쉽게 상상을 하고 체험을 할 수 있는 형태로 정보를 취득하는 시대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정보들을 체험을 하는 것들이 중요한 시장이 되면서 자기가 입주하게 될 공간에 대한 옵션 상품이나 마감제 정보 이런 것들을 직접 체험해보고 하는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통 방식이 분양 시장에서도 온라인에서는 가상 주택 전시관이라는 형태로 서비스가 발전이 되고 있고요 오프라인에서도 예전에 CG나 아니면 건축 모형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했던 것들이 디지털 기반으로 변환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는 웹 주소만 가지고도 쉽게 소비자들이 프로젝트 정보를 얻고 그 안에서 다양한 타입들을 정보를 경험을 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마감제나 옵션 같은 것들을 선택하면서 볼 수 있는 이런 서비스들이 제공이 되었고요 그리고 디지털 모델하우스 내에서는 이런 디지털 기반의 다양한 컨텐츠로 모델하우스에서 이제 하드웨어만 구축이 되면은 이러한 정보들을 쉽게 볼 수 있는 형태로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은 모델하우스를 짓고 부수는데 하는 비용이 통상적으로 한 30억에서 50억 정도가 든다고 하면은 이러한 비용들을 이런 디지털 기술, 이런 소프트웨어가 접목된 새로운 디지털로 변환되면서 많은 것들에 대한 이런 비용이나 이런 시간적인 절감을 가져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견본주택의 진화를 한번 살펴보면은 오프라인 중심의 견본주택에서는 직접 방문을 해서 관람을 하고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됐다고 한다면은 이제 1세대 사이버 견본주택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견본주택을 360으로 촬영을 해서 보여주는 형태의 서비스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보다는 더 나은 체험이 필요한 시대가 되면서 이제 메타버스 견본주택이라는 형태의 버추얼 기반의 3차원 공간을 구축을 해서 그걸로 정보를 제공을 하는 형태의 서비스들이 건설 부동산 시장에서도 필수제로 접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양을 하게 되면은 분양 승인이라는 것을 받는데요 예전에는 분양을 승인을 받을 때 견본주택을 촬영해서 이러한 정보들을 지자체에 제출을 해서 분양 승인을 받던 것들이 가상 견본주택으로도 분양 승인을 받는 사례가 좀 많이 늘어나면서 이러한 디지털 기술들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기술들이 시장에 좀 더 활용되고 확산되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버추얼 공간의 활용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오늘 좀 이런 행사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시장을 발굴까에 대해서 좀 접목을 시켜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예전에는 이제 이러한 컨텐츠들을 외부로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이제 컨텐츠, VR로 만든 이런 컨텐츠들의 용량은 굉장히 큽니다 보통 프로젝트별로 좀 큰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제 한 100기가 이상 되는 무거운 용량을 가지고 일반 소비자들이 접근을 하기 굉장히 어려웠었는데요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런 외부로 배포를 하는 이런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들이 보편화되면서 버추얼 투어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이제 3D 공간을 컨벌팅하고 인프라를 배포를 하는 그런 솔루션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이러한 정보들을 외부로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공급을 하는 시행사나 시공사들은 고객과의 접점을 더 늘릴 수 있다는 그런 좀 새로운 채널을 만들게 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VR 가상 모델하우스를 만들어서 접근을 하고 있고요 오프라인 공간에서는 디지털 기반의 다양한 컨텐츠로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고객과의 접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버추얼 공간 솔루션의 장점으로는 실제감 있는 컨텐츠를 기반으로 소비자들은 이제 지어지지 않은 이런 건물이나 이런 내부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이런 체험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VR로 제작된 이런 컨텐츠를 제작해서 배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이제 다양한 기능들이 추가가 돼서 시장에서 배포될 수 있는 이런 인프라가 제공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컨텐츠들은 웹이나 앱이나 혹은 HMD나 이런 다양한 디바이스를 통해서 이제 소비자들에게 배포를 할 수 있게 되고 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소비자들은 디지털로 변환된 이런 정보를 체험하는 이런 것들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컨텐츠를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입지 VR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이제 뭐 지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입지를 설명을 하고 했다고 한다면은 지금은 항공 드론 촬영을 통해서 실제로 들어가게 될 입지를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교통이나 학군, 자연, 편의시설들을 설명할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같은 것들도 최근에 이제 뭐 신축 아파트 단지나 이런 곳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데요 이런 커뮤니티 공간 또한 그냥 말로 설명을 듣는 게 아니라 직접 그 커뮤니티 공간을 들어가서 체험해보는 방식으로 소비자들의 경험이 개선되고 있고요 그리고 세대 VR 같은 경우도 이제 미건립 세대에 대한 정보나 모든 세대의 정보를 소비자들이 얻는 형태로 이제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고 단지 VR은 내부에 있는 단지를 소비자들이 이제 걸어다니면서 어떻게 단지가 구성이 되고 뭐 자기 자녀들이 노는 놀이터나 이런 야외에 있는 그런 커뮤니티 시설을 체험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내부 공간 같은 경우도 맞춤형 중심의 설계나 평면도들이 많이 시장에서 증가함에 따라서 이러한 저희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많은 경험들을 할 수 있게 좀 개선이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전시 품목을 넣다 뺐다 하면서 기본으로 제공되는 공간 그리고 전시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이 적용되는 공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테리어를 변경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유상 옵션이나 무상 옵션 같은 것들도 이런 버추얼 공간 솔루션을 이용을 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러한 이런 옵션을 선택을 할 때는 어떤 특정 장소에서 이제 그런 에어컨이라든지 아니면 마감재라든지 이런 매트리얼들을 다 모아놓고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러한 그런 옵션들을 집 안에서 한번 직접 넣어보고 어떤 식으로 인테리어가 조화롭게 되는지 이런 것들도 소비자들이 확인을 하고 이제 부동산을 재화를 거래할 수 있는 이런 환경까지 지금 발전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마감재도 쉽게 바꿔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조망권이나 이런 것들도 중층 조망이나 고층 조망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항공 드론 촬영한 것들을 같이 붙여가지고 실제로 내가 거주하게 되는 집에 있는 공간이나 밖에 있는 조망 같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좀 발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제작 소프트웨어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제 저희가 제공하는 이런 소프트웨어는 무거운 3D 컨텐츠를 이제 저희가 실제로 이제 자체적으로 제작한 엘리펙스 스튜디오라고 하는 이런 제작 엔진을 통해서 이제 이런 컨텐츠들의 모듈화된 기능들을 넣어서 웹으로 배포할 수 있는 이런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소비자들의 경험을 개선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런 제작 엔진 같은 경우는 이제 별도의 개발도 필요 없고 그냥 웹으로 그냥 직접 컨택을 해갖고 별도의 설치가 없이 쉽게 이용을 하는 것들이 가능하고요 이제 클라우드 기반으로 제공을 하다 보니까 언리얼이나 아니면은 스케치업 유니티 그리고 이제 3D 컨텐츠를 만드는 다양한 분들이 이런 제작 엔진을 통해서 제작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자기들이 만든 밸류어블한 이런 컨텐츠들을 쉽게 모듈 단위의 기능들을 추가해서 배포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코어 기술을 가지고 좀 다양한 방향으로 확장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구축하는 방법이 좀 다양하게 있는데 크게 네 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은 360으로 공간을 촬영을 해서 보여주는 방식이 있고요 이런 것들은 북미 지역이나 유럽 지역에서 좀 하우스 위주의 시장 중심에서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이제 360으로 촬영하는 것 대신에 이거를 CG로 만들어서 버추얼 투어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배포하는 방식이 있고요 이런 경우는 이제 공간을 계속 CG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드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얼타임 방식으로 하는 방식이 있는데 리얼타임 방식은 외부로 배포가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접근성이 굉장히 좀 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엘리펙스 스튜디오라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저희 올림플래닛에서는 이런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이런 다양한 컨텐츠들을 한 번에 좀 외부로 배포할 수 있는 이런 솔루션을 시장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공간을 촬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없는 공간을 만든다든지 뭐 이러한 컨텐츠들을 무거운 컨텐츠들을 외부로 최적화해서 배포를 하는 그런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포된 솔루션은 웹이나 앱이나 HMD를 통해서 소비자들이 경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도 웹 주소만 가지고 들어가실 수가 있고요 뭐 웹이나 아니면 태블렛에서도 이런 식으로 좀 브리핑을 할 수 있는 이런 역량을 강화하는 용도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메타버스 솔루션이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저희가 제공을 하는 이런 메타버스 서비스는 접근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이런 다른 아바타나 뭐 이런 것보다는 쉽게 소비자들이 접근을 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공간을 이용을 해서 하는 서비스의 또 다른 장점으로는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 관리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전통적인 오프라인 시장에서 DB 관리가 굉장히 안 되고 하기 때문에 마케팅 리서치나 이런 부분에서도 많은 비용이 들고 했던 것들을 가상의 공간으로 들어오는 고객들의 행동 데이터를 저희가 수집을 해갖고 제공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프로젝트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프로젝트에 방문을 했는지 84타입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고 79타입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는지 이러한 고객들의 행동 데이터를 분석을 하는 것들이 가능하고요 이러한 데이터들은 부동산 공급하는 이런 사업주 입장에서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한다든지 아니면은 새로운 분양 판매 전략을 만든다든지 하는데 활용하는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한 소비자들의 이제 서비스를 개선을 하는데도 이제 이런 데이터들이 활용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향후에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디벨롭이 된다면은 20대 여자가 좋아하는 평수 그리고 30대 남자가 좋아하는 가전제품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고객들의 행동 데이터를 유출을 해갖고 옵션 상품이나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하는데 비용을 줄일 수도 있고요 이런 시간이나 이런 것들도 절감하는 데 활용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공간에서도 이제 보시는 것처럼 예전처럼 이제 페이퍼나 혹은 이제 모형을 가지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런 디지털 기술을 가지고 사업지에 대한 내부 타입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는 형태로 지금 많이 바뀌게 되고 있고요 셀프 투어 존, 프로젝션 맵핑, 키오스크, VIP 상담 존 그리고 교육 이벤트 등 이런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디지털 컨텐츠를 소개하는 방식으로 이런 체험하는 문화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이런 고객 경험을 위한 필수제로서 VR 컨텐츠들은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것을 이제 부동산 건설 분양 시장에서 좀 변환하게 하는 총매제 역할을 하면서 솔루션이 적용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서비스들은 주거용 아파트나 이런 주거용 부동산뿐만 아니라 상업용 부동산 시장 그리고 공공임대나 이런 부동산 시장에서도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를 맞출 때도 이제 임대하시는 분들이 이런 공간을 미리 체험해 볼 수 있고 쇼잉이나 이런 것들도 요즘에는 이제 전세나 월세나 구매를 할 때 집을 가서 이제 보는 것들이 어려운 시대가 됐잖아요 이러한 경험들도 소비자들이 이런 버추얼 컨텐츠를 이용을 해갖고 집 내부 공간을 실제로 사전에 답사를 안 가더라도 어느 정도 필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추얼 공간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보시는 영상을 보시면은 예전에는 내부 공간만을 제작을 했었습니다 내부 공간만을 제작을 해서 보여줬다고 한다면은 지금은 아예 이렇게 모델하우스 자체를 아예 가상으로 구축을 하는 것들이 시장에서는 많이 도입이 되고 있고요 이런 모델하우스 온라인에서 들어오는 이런 공간 경험 또한 실제 모델하우스에 들어와서 보는 것과 같은 그런 체험을 지금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그 안에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내부를 이렇게 들어가서 방을 살펴보고 가구 배치를 넣었다 뺐다 하면서 쉽게 정보들을 볼 수 있는 이런 서비스들이 시장에서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제 견본주택이 없이 홍보관으로만 운영을 한 사례인데요 이제 건설 분홍산 분양 시장에서는 모델하우스를 없앤다는 것들이 굉장히 큰 이슈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초창기에 건설사 고객들을 대상으로 모델하우스를 없애는 건 어떠냐고 제안을 했을 때는 좀 말이 안 된다는 그런 피드백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최근에는 오히려 이런 디지털 기반의 이런 많은 것들이 변환이 되면서 견본주택이 없이도 홍보관을 운영을 한 사례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했던 SKD&D 에피소드라는 사업지인데요 이거는 팝아트적인 요소들을 좀 많이 활용을 해갖고 이제 젊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이런 사업지를 소개하는 용도로 활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런 상업시설 또한 이제 수산시장에서 이러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여러 테넌트들을 맞추거나 하는 용도로 이런 버추얼 공간 솔루션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산업센터나 이런 상업시설 또한 이제 다양한 파트에서 소개가 되고 있고요 이제 이러한 버추얼 공간 기술이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발전이 되면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베타 버전으로 이렇게 구축을 해놓은 이멀시브 시티라는 가상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 안에서 다양한 건물들에서 서비스들이 좀 이루어지는 형태로 좀 스토리텔링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시장에서 지금 선보이고 있는데요 전시산업이나 아니면 기업형 이런 서비스들이 이러한 공간에서 좀 일어나는 것들이 지금 구상이 되고 있고요 좀 이런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지자체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기업이나 정부 기관에서도 공간을 이용한 서비스들이 확대되는 것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버추얼 교육이나 세미나 같은 것들을 하는 건데요 이제 오른쪽에 좀 AI 휴먼 같은 것들을 좀 저희가 영상을 좀 준비했는데 지금 영상 플레이가 안 되긴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영상을 보시면 예전에는 공간을 그냥 공간으로 만들어서 보여줬다고 한다면 이제는 AI 휴먼이나 이런 것들도 디지털 큐레이션을 하는 방식으로 이 공간 안에서 이제 누군가가 촬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텍스트만 치면 이런 가상의 인간이 설명을 하는 형태의 서비스로 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서비스나 공간 같은 것들을 덧붙여서 설명을 하는 것들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런 버추얼 스튜디오라는 개념도 시장에서는 이제 좀 많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VFX 같은 기술을 이용을 해서 영화 산업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실제로 공간 없이도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발전이 되고 있는데 분양 시장에서도 이런 것들이 뭐 하는 것들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테스트를 준비하고 있는 메이킹 영상인데요 뒤에 보시면 이제 크로마키 배경에다가 저희가 만든 가상 공간을 듣습니다 그래서 아나운서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러한 크로마키 촬영을 하면서 실제로 테이블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컨텐츠를 재생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접목을 하게 된다면은 어떻게 보면 이러한 소프트웨어의 접목으로 인해서 디지털로 산업이 변환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모델하우스나 이런 쪽에서 오픈을 할 때 이런 버추얼 기반의 컨텐츠로 라이브 방송이나 혹은 이제 상품 설명을 하는 것들을 가능하게 지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공간들을 이동하는 거 없이 그냥 뭐 이렇게 쉽게 뭐 이렇게 변환을 해가면서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러한 것들은 이제 그림자나 이런 라이팅까지도 다 먹어가지고 실제로 그 안에 있는 것처럼 하는 것들도 가능하고요 이러한 기술들이 조금 더 확대가 된다면은 나중에는 이제 드라마나 이런 다양한 컨텐츠들이 해외 로케나 이런 특정 공간에 안 가도 뭐 촬영을 할 수 있는 상태로 좀 발전을 해 나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는 거는 이제 AI 휴먼인데요 이제 김미경 강사의 AI 휴먼입니다 저에게 두 번째 꿈을 시작하는 첫 번째 밑거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봐 얘가 얘기를 할 거란 말이야 이제 볼까요? 자 됐습니다 이걸 29일에 출간되는 해외 영문판 리부트 영어책이 저에게 두 번째 꿈을 시작하는 첫 번째 밑거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말았잖아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이제 AI 휴먼에 폰트를 따갖고 이렇게 영상을 만드는 건데요 출간되는 해외 영문판 리부트 영어책이 저에게 두 번째 꿈을 시작하는 첫 번째 밑거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6월 29일에 출간되는 해외 영문판 리부트 영어책이 저에게 두 번째 꿈을 시작하는 첫 번째 밑거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아바타라고 우리가 많이 알려진 메타버스의 아바타라는 것들은 이제는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좀 나눠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캐릭터 기반의 아바타가 될 수도 있고요 이제 보시는 것처럼 AI 휴먼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좀 어떤 새로운 방식으로 컨텐츠를 생산하는 것들이 가능해지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되면은 이런 버추얼로 만들어진 공간 안에서 이제 소비자들이 뭔가 정보를 취득하거나 아니면 서비스를 발전 받는다든지 하는 것들은 더 많이 좀 개선될 거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한다면은 이제 버추얼 이벤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좀 활용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향후에는 이제 컨텐츠 이제 디지털 컨텐츠나 이런 것들도 버추얼로 이용을 한 컨텐츠나 이런 예능 프로들이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빠른 시일 내에 내년 초나 이제 뭐 이런 쪽에서 준비하는 컨텐츠들을 보면은 뭐 아바타를 이런 모션 그런 캡처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뭐 방송을 하는 이런 히든싱어 같은 형태의 컨텐츠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메타버스의 이런 세계관을 갖고 있는 컨텐츠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많이 등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버추얼 토론이나 회의 공간에서도 이제 메타버스 기술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흔히 뭐 영화에서 많이 봤던 킹스맨이나 이런 것처럼 홀로그램을 통해서 뭐 대화를 하고 하는 것처럼 이제 고로한 경험들이 조금씩 조금씩 개선이 되면서 줌으로 방송을 하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대면에 가까운 이런 좀 회의나 토론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는 환경으로 개발하고 발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상 공간을 통한 통계 서비스도 더욱더 이제 발전이 되겠죠 그리고 이런 가상 공간을 통한 데이터들은 이제 빅데이터나 AI 쪽의 영역으로 같이 좀 정보들이 이관이 되면서 소비자들에 대한 이런 좀 더 나은 경험이나 이런 쪽으로 발전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좀 간단하게 건설 부동산 시장에서 소프트웨어가 접목돼서 바뀐 많은 것들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좀 발전해 나갈 모습들을 보여드렸는데 좀 앞으로 메타버스라는 이름으로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제 이러한 좀 행사나 이런 협회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알려지고 소개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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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